안녕하세요 민아로마 힐링의 강민성입니다 어? 월요일인가? 벌써?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은 월요일 오전 11시가 맞구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론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다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라벤더 오일, 이번주 페퍼민트 오일을 찍다보니 음... 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코에 가까이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더니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일부, 일부 어떤 분들은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으려고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제가 오늘 이 찍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집에 오일이 있으시면 평상시에 주머니 속이나 아니면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활용을 해보세요 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옷을 좀 바꿔 입었거든요 어... 왜냐면 목 부분에 좀 발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 옷은 목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옷을 좀 바꿔 입었어요 색상이 별로 안 예쁘네요 아까 그게 훨씬 낫는데 이게 남자 옷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여기 테이블이 투명 유리 테이블이라서 제가 이게 오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우선 수건에 좀 깔아봤거든요 깔아봤는데 어... 이해하셔서 보시고요 어... 코코넛 오일 준비했고요 라벤더 그 다음에 오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도테라에서 나온 오일들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어...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코에 가까이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숨을 깊이 들이마셔? 손바닥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거 제가 좋아하는 오일은 라벤더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시더우더도 좋아하지만 일단 오존이니까 오렌지... 오렌지가 하루에 활력을 굉장히 넣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자... 오렌지 오일을 손바닥에 한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숨을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시라면 이렇게 마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말고 비비세요 비비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비비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목 같은 데 바르셔도 돼요 바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도포하는 부분도 가르쳐 드릴게요 1번은 손바닥에 한방울 한방울 떨어뜨리신 후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아시기... 자... 두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 디퓨저를 이용해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알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 보면 디퓨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블로그 가시지 않으시고 유튜브로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퓨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디퓨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디퓨저에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채우신 후 물이 보이시나요? 물을 채우신 후 저는 도테라에서 나온 오렌지 오일을 사용할 거에요 오렌지 오일이 굉장히 활력을 주고 상큼한 향 때문에 기분을 업 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지금 도테라에서 나온 패밀리 디퓨저 같은 경우는 물 위에 500ml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 방울을 넣었어요 열 방울 넣고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조명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향을 지속적으로 계속 느끼시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운될 수 있는 기분이나 또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 데미지라고 해야 되죠 그런 데미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디퓨저로 이용해서 평상시 생활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코코넛 오일에 코코넛 오일에 코코넛 오일이 아니라도 돼요 집에 순수 천연 오일이면 돼요 합성이 아닌 순수 오일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 조저바 오일, 동백유, 올리브유, 천연이면 돼요 합성은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코코넛 오일을 다음으로 쓸 거는 근육 이완을 시켜주고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페파민트 오일을 쓸 거예요 페파민트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린 후 페파민트를 한 방울 해서 두 방울 저 두 방울 할게요 두 방울 해서 이렇게 문지를 신은 후 목 뒤쪽 그 다음에 여기 기 뒤쪽 기 뒤쪽 그리고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 앞쪽도 바르시면 돼요 호흡기 쪽 기침이 난다든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목 부분이 거북하시다는 분들은 앞쪽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는데 가슴 쪽에 바르셔도 이렇게 올라오죠 향이 올라오면서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파민트 오일이나 오렌지 시트러스 계열 그 다음에 시나몬 파크 진저 블랙 페퍼 그런 좀 약간 강한 성분인 거는 이런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바르시면 돼요 바르시면 되고 아까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순한 쪽에 속하잖아요 일반적인 오일이니까 순한 쪽에 속하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내가 피부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 오일을 사용하셔서 목 뒤쪽 그 다음에 기 뒤쪽 목 앞쪽도 바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천연 아로마 오일은 림프 순환을 시켜주거든요 굳이 어떤 마사지 테크닉을 하지 않아도 천연 아로마 오일은 발라만 줘도 림프 순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목 뒤 바르고 기 뒤 바르면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목에서 보면 쇄골 있는 이쪽 라인에 바르셔도 림프 순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하루 종일 순환도 잘 되면서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제가 찍어 올린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론적인 부분을 올릴 건데요 월요일 오전 11시 잊지 마시고 올릴 건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어요 아까 1번 영상 보셨죠 그 다음에 디퓨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향을 느끼세요 하는 부분 좀 전에 디퓨저 이용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오일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희석해서 몸에 바르세요 하는 부분 제가 아까 3번 영상으로 찍어 드렸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아 그때 그 영상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라고 했지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월요일 오전 11시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 저를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